안녕하세요. 신세대다육이에요. 오랜만에 올려드리네요. 이번에는 분홍색 꽃이 피는 루치아입니다. 루치아 2,000원. 얘도 크기가 조금 많이 번졌어요. 루치아 분홍색 꽃이 피는다. 그 다음에 짐노 칼리시움 미하노 비치 2만원. 이렇게 보면 15,000원인데 15,000원에 할인해 드려요. 짐노 칼리시움 미하노 비치 사이즈가 6cm 정도 돼요. 얘는 좀 크고, 얘는 7cm 되는 것 같아요. 꽃도 피었어요. 이렇게. 근데 얘네는 꽃대가 조금 있으면 올라올 것 같긴 해요. 얘는 기간티아 4,000원. 이렇게 기간티아 단품입니다. 4,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썸머 로즈 4,000원. 이렇게 썸머 로즈. 얘는 3개 있어요. 이렇게 퍼지네도 있고. 약간 퍼지네 있고. 아직 덜 퍼지네. 이렇게 썸머 로즈 3개 있습니다. 여기는 다 연지곤지예요. 얘는 변이. 가격은 똑같나요? 연지곤지. 3,000원. 얘는 변이가 온, 입변이 온해예요. 그리고 여기도 다 연지곤지예요. 이렇게. 연지곤지 3,000원. 조금씩은 다 틀린데. 이렇게. 모양이 다 틀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금이 들었나? 이렇게. 얘도 있고. 약간씩은 다. 이런 애도 있고. 연지곤지. 연지곤지. 연지곤지가 조금 한 열 몇 개 돼요. 연지곤지. 그 다음에 여기 남봉옥. 자. 우강 남봉옥. 돌기 남봉옥이에요. 2만원. 돌기 남봉옥. 2만원. 이렇게. 사이즈도. 응. 사이즈도 보여주세요. 조금.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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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만. 사이즈. 이렇게. 조금. 좀 실생이에요. 실생. 실생. 돌기 남봉옥. 돌기 남봉옥. 이렇게. 3개 있습니다. 3포트. 그 다음에. 담시선인장. 6천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꽃대. 지금 꽃대가 있어요. 꽃대 있고. 다. 이렇게 보면. 다. 꽃대는 다 있습니다. 담시선인장. 이렇게. 얘가 아침에 꽃이 폈었는데. 지금은. 오므라들었어요.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한 4cm. 5cm. 이렇게. 4cm 정도. 얘는. 5cm 정도. 이렇게 되는거에요. 사이즈가. 응. 이렇게. 담시선인장. 그 다음에. 서버렉타. 하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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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렉타. 2천원. 이렇게. 네. 서버렉타. 2천원. 먼저 보내나가고. 또. 재. 다시 재입고 됐습니다. 이렇게. 서버렉타. 2천원. 한 4포트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토끼. 눈토끼. 예. 묵둥이라. 만원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사이즈도. 이렇게. 사이즈도. 사이즈도. 4, 5cm. 4, 5cm 정도. 됩니다. 눈토끼도. 4개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수정. 자수정.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자수정입니다. 자수정도. 밥이 많아요. 이렇게. 2천원입니다. 자수정. 2천원. 얘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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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0cm. 풀? 풀이. 이게. 넘쳐요. 완전. 그게. 빨간 포트에서. 빨간 포트. 10cm. 포트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이거. 저 하우샤. 뿌리를. 다 잘라서. 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냥. 자르면 안되죠? 그쵸. 자르지 말고. 털어서. 그쵸. 자르지 말고. 털어서. 저거. 뿌리를. 돌돌. 말르시면 돼요. 말아서. 심으시면 되군요. 자르지 말고. 돌돌. 말라서. 심으시면 됩니다. 자수정. 2천원. 5포트 정도 있습니다. 그담에. 티타노피스. 티타노피스. 만원. 티타노피스. 만원. 얘도 이렇게 꽃이 폈어요. 얘가 꽃이. 좀 오래가네요. 오래가요. 네. 오래가요. 오래가요. 하얀색 꽃이. 지금 이렇게 꽃이 다 피었어요. 얘도. 얘는 완전 만발 만발. 꽃이 이뻐요. 꽃이 이뻐요. 다육이들은 꽃도 이뻐요. 무슨. 어떤 다육이든지. 꽃은 다 이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여러분도 마음 좋으셔서. 그담에. 송월송. 만원. 만원짜리. 네. 이렇게. 약간. 희한하게 휘었어요. 얘도 그 묵둥이래. 묵둥이입니다. 송월송. 만원. 만원. 너무 이쁘죠. 이렇게. 예. 단품입니다. 송월송. 단품. 만원. 네. 그담에. 미니 로마. 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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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로마 헤레이. 8,000원. 이렇게. 얘도 있고. 미니 로마 헤레이. 얘는 4포트 나왔어요. 조금 얘하고 틀리네요. 얘는. 아. 같은 애거든요. 어. 같은 앤데. 이렇게 보여줄게요. 얘는 여기가 봉우리가 있긴데. 얘는 이렇게. 쭈글쭈글해서. 쭈글해서. 얘는 저기. 모달라는 소리. 어. 이렇게. 이렇게 생기시면은. 물을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얘가. 땡땡하려면은. 물 안주세고. 쭈글쭈글하면. 모달라는 소리거든요. 네. 이렇게. 헤레이. 8,000원씩. 레프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로이드. 스페로이드. 8,000원.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얘도. 레프트 있습니다. 아이고. 음. 그 다음에. 방울복랑금. 5,000원. 5,000원. 이렇게. 여름 내내. 네. 이 아이들은요. 여름을 견딘 아이들이에요. 맞아요. 여기 매장에서 사가시는 거 많아요. 이렇게. 맞아요. 우리 아들도 하나 샀어요. 오늘. 예쁘다. 예쁘다고 하나 샀습니다. 여기. 비수보다. 5,000원. 이렇게. 비수보다. 너무 이쁘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쁘더라. 이렇게. 비수보다. 5,000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20코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핑클루비. 2,000원. 핑클루비. 핑클루비도. 4,000원. 4,000원. 5코트. 5개. 얘도 이렇게 보면은. 사이즈가. 한 10cm는 넘습니다. 이번에는. 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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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옅. 얘도. 물이 들어서. 얘도. 노숙했던 아이예요. 물들기 시작해 가지고. 보라색으로 물들네죠. 이렇게. 인기상품에. 다. 물이 조금씩 다 들기 시작했어요. 이뻐. 아 이뻐. 여기 아기도 있죠. 여기 깍. 흑하고 있죠. 그러게. 얘는 아기도 있네. 그 다음은. 한엽애플. 얘도. 5,000원. 한엽애플도. 물들었어요. 너무 예쁘다. 피멍도 내가 여기 있죠? 보이자? 이렇게 얘도 조금 이렇게 사이즈가 한 10cm 되네 저 빨간 포트 넘쳤어요 지금 그 다음에 한엽 에프 한엽 에프 5포트 택퓸 묵둥이 택퓸 묵둥이입니다 8,000원 택퓸 신상 새로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택퓸 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얘도 또 조금 응 묻었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꽃도 올라왔어요 얘는 꽃대도 있네요 이렇게 얘도 꽃이 티타는 꽃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 꽃이 비슷하잖아요 티타는 비슷하고 택퓸하고 여기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택퓸 이렇게 지금 8,000원 1포트당 8,000원씩 한 10포트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미 포로미스 5,000원 물 안 들은 거 이렇게 얘는 밥도 좀 있고 물이 안 들었어요 근데 얘가 못 들었어 지금 얘는 물든 아이 물 들어도 이쁘고 안 들어도 트럭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또 신미 포로미스 5,000원씩입니다 두쿠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에메라이드 그린 에메라이드 10,000원 이렇게 얘도 두쿠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성 단품입니다 백제성 단품 얘도 10,000원이에요 이렇게 보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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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2,000원 너무 이쁘죠 그늘에 있다가 그늘에 있던 아이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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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많이 수량이 있으니까 추석 전까지 주무주시면 돼요 네 피그마에아 2,000원 피그마에아 2,000원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보면은 밥이 10cm 정도 다 여기 풀들 저기 하분에 다 다 합니다 큰 하분에 올려주시면 요것도 있고 2개 앵수정 앵수정 단품 10,000원 사이즈가 좀 좋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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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8cm 정도 되네요 요렇게 여모수 보여드릴까요 여모수 어 연꽃같죠 이렇게 앵수정 10,000원 단품 오부츠사 코렉타 오부츠사 코렉타도 만원입니다 만원 너무 이뻐 이렇게 뿌리가 지금 뿌리가 좀 나와있네요 다시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오부츠사 코렉타 만원 일단은 얘는 청룡옥성 12,000원 청룡옥성 12,000원 12,000원 입니다 요렇게 대무입니다 대묘 이렇게 청룡옥성 2개 있습니다 12,000원 이렇게 문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이 네 그 다음에 옥선 그냥 옥선 12,000원 이렇게 옥선 12,000원 얘도 꽃대가 올라왔네 그 다음에 현무 12,000원 얘도 지금 보여준 아이들은 다 대묘에요 대묘 이렇게 12,000원 그 다음에 희선 2,000원짜리 자 희선도 밖에서 노속해가지고 어머 여기가 있었네 2,000원 다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요렇게 요 얘도 보면은 이렇게 물이 다 물이 들어가지고 이뻐졌어요 희선 2,000원 그 다음에 애연금 애연금 오랜만 오랜만에 올렸어요 여기 금도 잘 들고 애연금 억제도 좋고요 애연금 2,000원씩 5포트 정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볼캔시스 볼캔시스 그 다음에 2,000원 이뻐 얘도 조금 물들었어요 또 이렇게 이렇게 얘도 있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2,000원 2,000원 준비 이렇게 그 다음에 집시금 집시금 우선 집시금 4,000원 금도 잘 들고 색도 이쁘게 물들었고 얘 한 한 판 정도 있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한 5,6cm 되는 아이들 다 한 포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프리카 식물 아프리카 식물 수전아에 4,000원 수전아에 4,000원 새로 나온 오늘 새로 신상 입고된 아이인데요 이렇게 이게 CR이 커요 CR 큰애 있고 작은애 있고 큰애 보여드릴까 이렇게 요건 좀 큰아이 여기 큰아이 심으실 때 요정도로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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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응 2cm 3cm 정도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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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전아에 4,000원 그 다음에 이씨 꽃도 좀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얘도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돌스테니아 포에티 이게 얼마였었죠 14,000원 이렇게 이렇게 포에티가 아니네요 돌스테니아 크리스파 14,000원 14,000원 이렇게 얘가 꽃이래요 희한하네 꽃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얘도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이렇게 너무 신기해 목재가 여기도 이렇게 있는 애 있고 조금 굵으네 얘는 얘는 조금 이렇게 동글이 동글이 이렇게 동글이 목재가 이렇게 구근이가 이렇게 생겼네 이 꽃도 신기하고 이파리도 신기하고 이파리도 신기하고 지금 두 네 여섯 폐토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얘가 잔즈바리카 잔즈바리카 24,000원 이렇게 이렇게 요구분이 요구분도 이렇게 좋아 이렇게 요렇게 요구도 새로 나왔거든 이렇게 오늘 새로 신상 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우 4cm 정도 위에도 있고 요렇게 잔즈바리카 엄청 파여요 요구도 차까지 좀 잊은거 같은데 요렇게 잔즈바리카 바리카 24,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아프리카싱물 구근에 부는거 12,000원인데 만원에 해드려요 이렇게 여기 구근으로 이렇게 요구도 무뚝이라 이렇게 저희가 세일과도 하거든요 네 세일해서 만원에 해드려요 아프리카싱물 이렇게 두꺼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기국 제기국 3,000원 얘도 이렇게 구근으로 크는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키워가지고 팔았거든요 이렇게 엄청 이쁘지라고 이렇게 제기국 3,000원 단품 단품 단품입니다 앵수정 군생 4만원짜리 4만원 이렇게 여기가 아주 코트에 빠 차서 이렇게 넘칩니다 이렇게 15cm 정도 15cm 사이즈가 얘도 이렇게 하면 13cm 15cm 이렇게 앵수정 4만원짜리 두푸트 있습니다 아까 저기 앵수정 하나짜리 보여드렸죠 만원인가 이렇게 응 만원짜리 그리고 돌스테니아 포에티 얘도 아프리카싱물이에요 아까 보여드린거 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얘는 입이 좀 넓적하고 꽃은 똑같아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준 애는 입이 좀 길쭉길쭉 보여드릴까 요거였죠 지금 얘는 지금 비교해 줄게 돌스테니아 크리스파 하고 얘는 돌스테니아 포에티 이렇게 생긴게 입이 조금 저기죠 완전 비슷하죠 얘는 비슷하긴 한데 얘는 길쭉길쭉하고 얘는 넓적하고 꽃은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이러면 저기 힘드시면 크리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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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저희가 다 알아듣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포에티 12,000원 네 포에티 12,000원 12,000원 가게도 저렴하게 그 다음에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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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형종 5만원 그 다음에 섬페인을 갈게요 섬페인이 왔어요 섬페인이 여러분이 제일 갖고 싶어 하셨던 섬페인 물 들었어요 응 물 들었어요 얘가 좀 물이 많이 든 것 같아요 네 다른 애 이렇게 보면은 얘는 좀 물이 조금 이제 들라고 여기 끝에서 이렇게 들라고 하는데 얘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섬페인 이렇게 보면 자고 애기들도 이렇게 있고 섬페인 2천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 박스가 있습니다 섬페인 2천원 오늘 새로 신상으로 이렇게 새로 입고 됐습니다 이렇게 샬베이 이렇게 한 박스 있습니다 스노바니 2천원 얘도 오늘 새로 입고 되었어요 이렇게 한 박스 있어요 스노바니 이렇게 따가따라 이런 애도 있고 샬베이 이렇게 얘도 있고 스노바니 2천원 이렇게 한 박스 있습니다 오늘 새로 입고 된 아이들 다음에 헤르메스 얘도 2천원 헤르메스도 오늘 다시 이렇게 재입고 됐어요 2천원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얘도 헤르메스도 이렇게 물들고 애기들도 있고 헤르메스 우리 6천원짜리 다 팔았죠? 네 지금 그리고 아직 물 안 든 아이는 이렇게 얘도 헤르메스입니다 이렇게 얘도 한 박스 정도 있어요 이렇게 얘도 이런 이렇게 박스로 얘가 가려서 보면 이렇게 다 애기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거의 아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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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얘도 이렇게 이렇게 사이좋게 굉장히 이렇게 한 박스 정도 있습니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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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요 지금 보여드린 마지막에 박스 박스하고 여기 천원짜리 또 어디 있었는데 천원짜리 내가 뭐하는게 네 이거는 이제 요쪽은 천원짜리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마르셀 천원짜리 이것도 엄청 나갔었어요 마르셀 많이 들어왔네 호레뉴 호레뉴 얘도 천원 호레뉴 천원짜리 아우 텅텅하네 호레뉴도 둘 여섯 여덟개 정도 있고 하모니 화 mud 이렇게 천원입니다 하모니 이런애도 있고 약간 이런 애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모니가 천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육이 주문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